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셀포인터의 이동인데 셀포인터가 뭐예요 현재 선택된 셀 우리가 셀포인터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스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원하는 셀을 갖다가 클릭한다 그럼 셀포인터가 이동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름 상자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주소로 이동을 해요 이름 상자 이용하는 방법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이었고 이름 상자 우리 xfd 기억나십니까 xfd 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보세요 xfd 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xfd 일행으로 바로 그거고 다시 여기다가 a1 그러면은 a1 셀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동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홈탭의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하게 되면 이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동이 바로가 기기 컨트롤 플러스 g 또는 fo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물어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동 컨트롤 g 또는 fo 입니다 여기다 한번 볼까요 지금 홈탭의 편집에 오게 되면 찾기 및 선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을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g 이동 그 다음에 fo 이동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라는 것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키보드를 이용하는 거 키보드의 키를 이용해서 셀포인트 이동 가능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요 바로가기 키에 따른 그 이동 방향 요게 이제 시험지에서 간혹 나오는데요 중요한거 위주로 좀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홈 같은 경우는 a1 셀로 이동한다 컨트롤 플러스 홈가 a1이 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요 컨트롤 플러스 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탭이라는 것은 이동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shift 를 누르고 탭을 누르게 되면 그 이동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탭을 누르면 현재 셀의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탭은 현재 셀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다 라는 거죠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업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다운 우리가 워크북에서 워크북에서 페이지라고 하면 워크 시트를 뜻하잖아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업 위로 올라간다 앞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뒤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 시트의 앞으로 가는게 페이지 업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업이고 뒤에 시트로 이동하는게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다운 이에요 요번 한번 볼까요 지금 시트 2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을 눌렀어요 업을 누르니까 시트 1으로 가는 거고 페이지 다운 컨트롤 누르고 마찬가지로 뒤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게 바로 얘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F6 또는 컨트롤 플러스 탭 얘 같은 경우는 다음 통합 문서로 이동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F6 컨트롤 플러스 탭 그러니까 F6이 육교 역할을 한다 그 생각으로 하시면 되죠 문서 문서 그러니까 통합 문서와 통합 문서가 같이 있을 다른 통합 문서 다음 통합 문서로 이동한다 육교 컨트롤 플러스 F6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탭이 제가 이동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T 그래서 CT 이렇게 넣어두시고 다음 통합 문서 반대 이전 통합 문서로 가는 경우는 아까 제가 시프트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F6 시프트 카드라는 반대 개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탭 얘도 마찬가지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원하는 셀로 셀 포인터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 입력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다음 행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위탱으로 간다라는 거죠 시프트는 반대 개념이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ESC를 누르게 되면 입력하는 데이터를 취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ESC가 뭐의 학자예요 Escape ES, ESC 키가 요게요 뒤에 Escape CAP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Escape가 무슨 뜻이에요 탈출하다 그죠 ESC 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취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1, 2, 3, 4, 5 했는데 제가 키보드 상에서 ESC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취소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요 또 갈까요 3, 3, 3, 3, 3, 3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바로 취소예요 취소 취소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는요 확정, 입력, 확정, 엔터랑 같은 효과입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입력, 그 다음에 취소 그리고 강제로 줄 바꾸라는 게 있는데 강제로 줄 바꾸면 뭐냐면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얘예요 한 셀에, 한 셀에 동일한 셀에서 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셀서식 맞춤 탭에 가면 자동 줄 바꾼 이게 예전 버전에서는 텍스트 줄 바꾼 이렇게 있는데 자동 줄 바꾼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텍스트 줄 바꾼이나 자동 줄 바꾼이나 아무튼 줄 바꾼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탭 맞춤 그룹에서 자동 줄 바꾼 그래서 자동 줄 바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쓰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 그 다음에 Alt, 플러스, 제가 엔터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민구 엔터를 칩니다 한 셀에 한 셀에 어떻게 돼요?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Alt, 플러스, 엔터 알맞게 들어가라 Alt, 플러스, 엔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탭에 여기 맞춤 그룹에 자동 줄 바꾼 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거든요 셀 서식의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1번도 외우셔야 되고 맞춤에 오게 되면 이거 바로 자동 줄 바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 조정에서 자동 줄 바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텍스트 줄 바꾼이었는데 자동 줄 바꾼으로 바뀌었어요 뭐 같은 의미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텍스트 줄 바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동 줄 바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버전이 2021로 바뀌었지만 용어에 대한 선택은 출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동 줄 바꾼 텍스트 줄 바꾼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자동 줄 바꾼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인데요 얘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얘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입니다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둘 다 돼요 컨트롤 플러스 엔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인데 지금 A1 셀부터 뒤에 U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바로 그게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입니다 그래서 알트 플러스 엔터 컨트롤 플러스 엔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 설정을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어떻게 돼요 선택한 범위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컨트롤 플러스 엔터 알트 플러스 엔터는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하는 거 컨트롤 플러스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동일한 데이터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하기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A1서부터 D7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A7셀에 수형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어디로 가게 될까요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기로 가요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로 온다고 뻥을 치겠죠 여기로 온다고 하지만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B에 1셀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입력을 하잖아요 셀의 왼쪽에 입력이 돼요 문자 데이터는 왼쪽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010 007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엑셀은 010의 10에서 앞에 있는 이 0은 무효 숫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010이에요 그리고 007입니다 이랬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야 돼요 이것도 엑셀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야 된다 볼까요 지금 문자 대한민국 엔터 쳤어요 그리고 너비를 좀 넓히겠습니다 왼쪽에 입력이 됐죠 바로 그거예요 왼쪽에 입력이 되더라 라는 거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숫자는요 오른쪽으로 입력이 돼요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확대를 좀 하고 010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010 그러면은 엑셀은 010이라는 숫자는 10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010이에요 그때는 작은 따옴표 010 이렇게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 007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으로 입력된다? 오른쪽이요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수기호 같은 경우는 음수기호를 시작하거나 또는 가로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얘가 또 나오는데요 분수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이요 분수는 분수는 숫자와 공배 그러니까 0 한 칸 띄고 2 슬래시 3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 너비보다 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요 3.82 플러스 0이 이거는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맞추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샵샵샵샵은요 너비가 좁아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 좁아서 그래요 넓혀주면 돼요 셀 너비는 이거 엑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샵 기호가 나오면 당황하신다고요 그래서 열 너비를 정상적으로 늘려주면 돼요 날짜 시간 데이터 매우 중요하죠 날짜를 입력할 때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한다 그래서 연, 월, 일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날짜는 하이픈 우리가 보통 대시라고 하죠 하이픈 또는 슬래시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입력할 때는 콜론을 이용해요 콜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AM, PM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다 없다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함께 입력하는 경우에는 공백을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구분해주면 돼요 결론적으로 날짜 쓰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또 하나 날짜 시간도 오른쪽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날짜 시간은요 연산 및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날짜 시간 데이터도 연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대소 비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컨트롤 플러스 요게 이제 세미콜론이잖아요 우리가 콜론하고 세미콜론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많이들 혼돈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콜론이에요 콜론 콜론 콜론입니다 콜론 C-O-L-O-N 뭐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이게 콜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밑에 요렇게 콧물이 새는 듯한 거 이게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콧물이 샌다 세미콜론 그렇게 월속에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겠죠 이 세미콜론은 세미가 S-E-M-I예요 M-I 세미콜론 마찬가지로 C-O-L-O-N 콜론하고 비슷하다 뭐뭐에 준하는 이 세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뜻이 되거든요 콜론하고 비슷하니까 세미콜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입력하는 바로가기 키가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날 샀네 날 샜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날 샀네 날 샜어 그렇죠 날 새 날 새 그렇죠 새가 나는 거죠 날 새 날 새 날 새 새가 난다 그래서 세미콜론은 날짜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콜론 콜론 콜론은요 시간이요 시간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 읽힙니다 시간을 입력한다 시시 콜콜 시간은 콜론 시시 콜콜 시간은 콜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에요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콜론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를 누르면 콜론이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입력이에요 얘는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걸로 축제가 되죠 하지만 요걸로 축제가 돼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은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은 날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은 시시 콜콜 시간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말 월 연도하고 월 이것만 입력을 해요 그럼 당연히 해당 월에 일일이 자동으로 입력되더라 요런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날짜 시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거기서 이런 걸 이용을 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와 연도를 생각하고 월하고 일만 입력을 해요 그럼 당연히 현재 연도가 추가가 된다 이런 것도 말장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던 센텐스가 이에요 날짜 연도를 입력하는데 두 자리로 입력을 해요 30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인식을 하고요 29 이하이면 29 이하이면 2000년대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29 이하 2 들어가 있잖아요 2000에 2000년대 2 2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시험장에서 혼돈하지 않으십니다 수식 데이터 수식 데이터 수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른 셀에 입력된 데이터나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등호 는 또는 더하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는 자동적으로 는으로 변환이 됩니다 수식 데이터 입력할 때는 는 더하기 가급적이면 이제 는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또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F9를 누르면 상수로 변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직접 보셔야 이해가 가요 F9 상수로 변환이 됩니다 뭐냐면 지금 A1셀 A2 A3 데이터를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하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12시 30에 합한 결과 60이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수식 입력주를 보세요 수식 입력주를 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A2하고 A3를 갖다가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요 제가 F9를 딱 누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보세요 아까 상수로 변환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F9 누르니까 A2 더하기 A3가 50으로 변했어요 그죠 이렇게 상수로 변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 치고 다시 F2 수정 보면 A1 더하기 50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바로 F9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수식 입력 후 F9를 누르게 되면 상수로 변환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 맞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계산 재계산 계산에 사용된 다른 셀의 입력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수식의 결과도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가 10이 아니고 아이고 20이에요 20 20이라고 엔터를 치고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0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70 10라스 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식의 결과가 자동으로 재계산 재계산이 된다 그것도 자동으로 그런데 조심하시겠어요 이게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자동이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활탭의 옵션 우리 엑셀 옵션 기억나시죠 엑셀 옵션 수식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언제나가 아니고 수동으로 만약에 바뀌어 있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때도 계산을 할 때 F9를 누릅니다 F9 그러니까 F9는 여기서도 사용되고 수동 계산일 때 다시 계산할 때 F9도 써요 그러니까 얘도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여기 데이터 입력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자동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파일의 옵션 파일 탭의 옵션 오게 되면 수식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통합문서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수동으로 바뀌게 되면 얘를 수동으로 누르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10으로 다시 바꾸고 엔터를 쳤을 때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왜요 지금 수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9를 누르면 계산이 되죠 바로 그 얘기에요 그래서 파일 탭에 옵션 들어가서 수식에서 자동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또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얘에요 입력된 수식 보기 컨트롤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우리가 이 물결 표시를 TILD 틸더라고 합니다 틸더 이 물결 표시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누르거나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누르거나 수식의 수식 분석의 수식 표시를 선택해도 우리가 입력한 수식이 보여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셀 옵션 고급에 가게 되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 계산 결과 대신에 수식을 셀에 표시 얘를 체크해도 입력된 수식이 보여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틸더 바로가기 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지금 컨트롤 플러스 제가 틸더를 눌렀어요 여기 보세요 는 A1 더하기 50 수식이 보이잖아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식 탭에 수식 분석에 수식 표시 여기도 마찬가지요 수식 표시 파일 탭에서 옵션 엑셀 옵션 들어가면요 고급에 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 얘를 체크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해줘요 바로 그겁니다 컨트롤 플러스 틸더랑 같은 기능이에요 아셔야 돼요 확인 이렇게 수식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 수식 표시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자인데요 한자 우리가 한자를 엑셀에서 입력할 때는 일단 한글을 먼저 입력해요 그리고 나서 한자키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 그 다음에 한자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자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한자를 클릭하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해요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한글 한자 변환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입력 형태가 나와요 한자로만 한글 한자 한자 한글 우리는 한글 한자 한번 변환하기로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도 돼요 결론적으로 한글을 먼저 입력하고 무슨 키를 누른다 한자키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 얘도 시험지에서 잘 나오고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죠 삽입탭의 기호 그룹에 가게 되면 기호가 있어요 거기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건 예요 한글 자음 모음이 아니고 자음입니다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무슨 키 한자키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한자키가 아닌 다른 키로 뻥을 칩니다 그리고 한글 자음이에요 모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제일 많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 미음 그 다음에 한자키 이렇게 특수기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원 하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한자키 화폐 단위 원화 표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는 거죠 메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셀을 이동하면 메모도 함께 이동이 돼요 이건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떤 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놨어요 메모를 남겼는데 그 셀을 이동해 버리면 당연히 메모도 함께 이동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메모의 바로가기 키 Shift 플러스 F2 이것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Shift 플러스 F2 메모 메모 삽입하는 방법은 메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삽입 탭에 있다 생각하기 쉽거든요 검토예요 검토 그러니까 메모를 검토해봐라 내가 메모를 남길 테니까 검토해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토 탭에 메모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새 메모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삽입이 있어요 여기서는 또 메모 삽입이에요 혼돈 올 수 있죠 그리고 메모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오른쪽에 셀의 오른쪽에 빨간색 삼각형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표식이라고 하는데 마우스를 셀에다가 싹 올려놓게 되면 나타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그럼 메모가 삭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메모가 삭제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메모가 입력된 셀을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삭제하면 그 메모가 삭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 가서 삭제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메모 삭제 아니면 이제 딜리트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제가 CS3 셀에 컴퓨터 활용이라고 입력을 해놨고요 메모를 남길 거예요 무슨 탭이요 메모를 남길 거니까 검토해 보세요 검토 탭에 오게 되면 메모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새 메모 삭제 이전 다음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모두 표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새 메모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렇게 움직이 또 되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모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 가서 지금 맞춤템 아니겠습니까 자동 크기를 선택하게 되면 크기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시고 요거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자동 크기 크기가 조절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글꼴 뭐 이런 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도 같이 이동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하면 메모가 어떻게 된다 메모는 그대로 남아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메모 삽입 여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검토 탭에 있지만 바로 가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 바로 가기 메뉴에서는 메모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삽입 탭이라고 뻥치기 되기 쉽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검토 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검토 탭에 삭제 삭제해요 그리고 이전 다음이라는 거는 메모가 여러 개일 때 이전 메모로 가냐 다음 메모로 가냐 그 기능이고 그 다음에 메모 모두 표시가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메모 표시 숨기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네요 그리고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고급 여기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그 메모에 대한 부분 그걸 갖다 조절이 가능해요 엑셀 옵션에 고급 엑셀 옵션에 고급에 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메모와 표시 표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표시의 모두 안 함 그 다음에 표식만 그 대신 마우스가 위치하면 나타나게 옵션에 고급에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해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메모 그룹 관련 기능 새 메모 뭐라고요 메모 삽입 새로운 메모 삽입 말 그대로 메모 편집 메모 편집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삭제 삭제 같은 경우는 홈탭 편집 그룹의 지우기에 메모 지우기 있거든요 여기서도 가능해요 이전 다음 메모로 이동하는 거고 메모 표시 또는 숨기기 그 다음에 메모 모두 표시 메모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Shift 플러스 F2 그 다음에 또 뭐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같이 이동하더라 고것만 잘 아시면 돼요 위주라는 거는 위에다가 주는 주석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거고 얘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문자열 데이터에만 입력할 수 있고 거기만 표시가 돼요 숫자는요 거기는 입력은 되는데 표시가 되지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홈탭 글꼴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 가서 윗주 삽입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윗주가 삽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화면에 윗주를 표시하면 자동적으로 행의 높이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윗주를 준 만큼 행의 높이가 늘어나는 거고 다시 숨기기 하면 행의 높이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이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주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까 우리 메모는요 메모는 데이터 삭제해도 메모 같이 안 사라졌잖아요 윗주는 데이터 삭제하면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윗주에 대한 내용 내용 전체에 대해서만 서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일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일부분만 된다고 뻥을 쳐요 윗주 입력된 내용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윗주를 입력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다음에 그 한자에 해당되는 내용 또 사필기정 이렇게 한자로 위에다가 설명문을 주는 거예요 윗주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활용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홈탭에 글꼴 여기에요 바로 얘입니다 아주 자그맣게 돼 있어요 윗주 필드 표시 숨기기 클릭하고 난 다음에 윗주 편집 이렇게 살짝 나타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다시 윗주 필드 표시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컴퓨터 활용 후에 이기적 요게 바로 윗주에요 백문이 불의의 의견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는게 더 낫죠 그리고 다시 행의 높이가 좀 넓어졌잖아요 필드 표시 다시 없애면 행의 높이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편집 편집으로 하는거고 설정 글꼴 맞춤 그런데 아까 시험에 잘 나오는게 일부분만 안된다 전체 서식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3.14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넣고 싶어요 원주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력은 됐잖아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텍스트만 입력되고 나타나고 숫자는 입력은 되지만 안 나타나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셀을 갖다가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윗주 어떻게 됐어요 같이 삭제가 됐다 라는거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링크인데요 우리가 이 하이퍼링크 이 뜻이 더 중요하죠 하이퍼라는 거는 훅 어느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확 이동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링크는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텍스트 기억나시죠 어떤 텍스트를 눌러서 글리 가는거 이 하이퍼링크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퍼링크는 링크가 연결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 차트 통합문서 웹페이지 전자메일 주소 기타 파일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바로 밝히는 컨트롤 플러스 K입니다 K 삽입 탭의 링크 그룹의 링크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연결 대상 그 다음에 표시할 텍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세문서 전자메일 주소 그 다음에 여기 주소에다가 이렇게 www.영진.com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영진닷컴으로 하이퍼링크 연결된다 이런 기능이에요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